여러분 안녕하세요. 강은정TV의 강은정입니다. 제가 아까 게시물을 올렸었는데요. 뭐가 문제인건지 게시물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로 공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아 공지라고 하면 좀 그렇죠. 예 이상하네요. 내일 저녁 8시에 저랑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윤설미언니와 함께 생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주제는요. 강의 갔었다가 경찰에게 신고당해서 강의 도중에 경찰이 출동했던 에피소드를 주제로 다양하게 다루려고 합니다. 음 그리고요. 댓글창을 보면서 즐거운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왜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죠? 예전에 방송을 해봤지만 생방송은 솔직히 한 번도 못해봤고요. 유튜브 시작한지 오늘이 정확히 한 달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. 굉장히 떨리는데요. 내일 정말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.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즐거운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남은 저녁 남은 오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강은정 tv의 강은정이었습니다.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라요.